저희는 몽콕 예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이거 귀여운 거 많다 오 이거 봐! 큐브도 있어 영원아 이거 봐! 토토루! 토토루 토토루 비영이는 엄마가 갖고 싶어? 아니 엄마는 괜찮은데? 진짜야? 어? 진짜야? 뭐가 진짜야? 어 미시장 미시장 진짜지 꿈 같아 꿈 같아? 아니 아까 물놀이 할 때도 아빠 이거 진짜 꿈 아니야? 너무 행복하고 진짜 행복해가지고 어 이거 진짜 너무 꿈뻑해 안녕 우와 아 몰라 맛있어 좋아? 이거? 이거? 뭐지? 69? 69 홍콩 달러? 60 홍콩 달러? 60? 60 홍콩 달러? 네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안했어 너무 너무 예뻐 로은이 첫 시간에 첫 시계를 홍콩에서 썼어 그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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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로은아 마음에 들어? 5시 26분이라고 읽는 거 알았지? 하하하하 5시 26분 오케이 하하하하 앞으로 로은이한테 시간을 묻자 5분의 28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5시 20분이니깐 하하하하 한국의 부AST 로은이 형과가 Ronun 오가 dens을 바 태어내면서 한 개의 한국 공유의 공유의 일을을 갖다 하하하하 할머니가 인정뾴한 물이 n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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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침밀은 맞지 않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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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핑 타는 거 해봐 서핑 타는 거 같아 서핑 타는 거 같아 자 집 막겠고요 풀합시다 이제 와 진짜 넓다 여기 이야 아주 잘한다 더 해볼 수 있어? 어 이거 무료다 여기 보면은 리컨만 하라고 되어있어요 저거 뭐야 이야 진짜 재밌다 이거 우와 대박 고망치는 거 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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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해 아 나 나 아빠 괜찮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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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빠 간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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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봐 튜브로 내려오고 영웅이가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튜브 쭈욱 저렇게 어 애기도 탄다 아빠랑 같이 어 아빠랑 같이 타보자 저거는 안 묻어야지 안이에요 제일 재밌겠네 그치 그리고 마지막 슈욱 그렇지 소홍이다 잠깐만 어 근데 저거 보더니 이거 좀 엄청 빠르고 재밌어 진짜? 또 탈래? 진짜? 또 탈래? 이번엔 내가 타고 올게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려 밥 먹으러 하자 이제 이름은 좋아하겠다 요은이 이거 치킨이랑 감자튀김 먹어 너무 서서히서 너무 서서히서 쫌 headaches 될까? 제가 한입할 때 이래서 불 나오는 거 해봐 아예 오이 후우 후워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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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애야 모르는 애 쟤는 모르는 애 모르는 애야 모르는 애야 슬픔 수영장 수영장? 지금까지 수영장 해놓고 빨리 가자! 한 6시간을 꼬박놀고도 또 놀고 싶어가지고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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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샀다 어서와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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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야 날씨가 우리 봤다 콩버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온나봐 그렇지 신사추위를 가기 위해서 오션파크 옆으로 왔습니다 저 호흡제철 처음 타봐요 에스컬레이터가 다 빨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좋아할만한 속도를 에스컬레이터가 오오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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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션파크역에서 지하철을 한 번만 갈아타면 침사추위역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시간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남봉여행 포스트집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우와 야 야 남부는 완전 평화로운 것 같은데 여긴 진짜 도시네요 완전 여깄다 남봉여행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오오오 우와 맛있겠다 시럽 시럽 땡큐 아아 땡큐 땡큐 뭐야 모르겠다 어? 침 말지 야자치 야자치 얼마나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나 더 맛있을까? 아니 진정해 먹을 거 맛없어 진정해 먹을 거 맛없어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내꺼야 내꺼야 하고싶어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꺼야 건물장 홍콩이야 홍콩 디스 이스 디스 이스 홍콩 아 미라도 멘션 안에 있구나 이게 제니 제니 어디요? 2층 올라가요 땡큐 하하하하 2층으로 가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웃긴다 2층으로 가봐 2층으로 가봐 야 오 처음와봐 오 사람도 없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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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오 대박 앉아 땡큐 가자 오 샀다 야 이거 운 좋았다 오 오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분위기가 틀리다 우리 있던 곳이랑 여기랑 분위기가 어떤 거 같아? 아 여기가 저기와 아 진짜 사람이 많아서? 로우니는 도시파고 로우니는 로우니는 버스 타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타는 거구나 아 저렇게 서있어요 이쪽 아 이렇게 돼있어 안 타면 새치기 할 뻔했네 이거 어 자 2층을 로우니가 노리고 있는데 제발 아무도 안 타게 잘 있을까 있어야 되는데 제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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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다 같이 아 우리 엄마가 제일 가고 싶은 서랭지가 홍콩이라고 아 아 진짜? 근데 엄마가 한 번도 못 모시고 한 번도 못 모셨어요 얘 여행이 그렇게 다니는데 홍콩 오니까 그래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모시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저기 내일 2층 버스 1층 1층 4층 2층 3층 5층 4층 5층 4층 5층 5층 4층 5층 오지! 안녕 2층버스 저희는 몽콕엿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진짜 이거 귀여운거 많다! 오 이거 봐! 큐브도 있어! 영원아 이거 봐! 토토로! 토토로 토토로 이번에 엄마가 갖고 싶어? 아니 엄마는 괜찮은데? 진짜야? 어? 진짜야? 뭐가 진짜야? 응 이 시장 어 이 시장 진짜지 꿈같아 꿈같아? 아니 아까 물놀이 할 때도 아빠 이거 진짜? 꿈 아니야? 너무 행복한거 같아 진짜 행복해가지고 어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꿈같아 안녕 우와 맛있어 맛있어 좋아?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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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69 69 홍콩 달러 65 65 65 홍콩 달러 우와 멋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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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이 첫 시간에 첫 시계를 홍콩에서 썼어 그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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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아 마음에 들어? 5시 26분이라고 읽는거야 알았지? 어 5시 26분 오케이 하하 귀여워 앞으로 로운이한테 시간을 묻자 하하하 하하하 5분 28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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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때 어딘지 찾아보다가 여기 건물 3층에 5백 바이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하하 하하하 먼저 갔다 먼저 갔다 하하하 무슨 게임이 설명해줘? 이 게임은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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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이 하면 나를 찾아보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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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거 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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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다 사람 돌았어 와 이거 카메라에 안 당긴다 이거 아 너무 예쁘다 진짜 홍콩은 진짜 밤이야 다 너무 예뻐 나온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레이저스 오늘 재밌었어요 반짝반짝반짝 신기하지 또 가고 싶어 별로 없어 오늘 별로 없는 거였어 그래도 오늘 좀 괜찮은 날이었어 우주 박수 가기로 우주 박수 가기로 로운아 심사추위 옆에 스페이스뮤지엄에서 우주박물관이라고 보여가지고 9시에 닿는데 한번 들려보려고요 로운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로운아 이쪽이 예쁘네 이쪽이 촬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되게 볼 게 많네요 로운아 엄청 좋아하네 시원하기도 하고 입장료를 써가지고 조작할 게 많아서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9시까지라서 8시에 레이저쇼 보고 잠깐 들렀다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홍콩섬으로 넘어갈 건데 페리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구두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서 막 웨딩 촬영하고 있었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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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웨딩 촬영하고 있었지 기억이 난다 엄마 아빠가 로운이 낳기 전에 우리 왔었거든 거기를 로운이랑 같이 오니까 되게 신기하다 느낌이 8년 전에 엄마 아빠가 여기에 있었어 진짜? 여기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은 3시 돼서 왔네 지금 하고 있자 반찬이행 페리를 타러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버지 12분? 어 곧바로 있네 지금 출발하려고요 목토코스 카드 지금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이쁘진이 흔경을 잘 기억해 나중에 로운이가 평화가 되고 커서도 엄마 아빠랑 이 멋진 풍경을 같이 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이 풍경? 어 이 풍경? 어 로운이가 여기 기억하잖아 엄마 아빠도 진짜 기쁠 것 같아 여기서 안으로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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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